한국의 한국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집권 세력의 구성원들의 언행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이 걸어온 근현대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지 않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인 2018년 10월 무렵에 미국 선교사들의 기여를 다룬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부재는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이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여성전용병원이 탄생하는 과정을 대단히 주의깊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내한입니다. 우리 역사 측에서는 자세히 다르지 않지만 거의 다루지질 않죠. 한국의 근대화 가정에서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법이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보금이란 영적인 선물을 이 땅에 전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질곡으로부터의 안식과 자각하는 개인, 신분제 계급의 해체, 그리고 민족의식의 고향, 건국의 초석과 정체성, 서양 의료기관의 설립과 인재 육성, 그리고 한글 교육을 통한 문명의 탈피 등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회를 우리 민족에게 했습니다. 선교 100주년인 1884년부터 1984년까지 내한 선교사의 총수는 2956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해방 이전인까지는 1529명이 한국당을 밟았고 이들 가운데 72%인 1114명이 여성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성 선교사들은 대부분 20대하고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 가운데 69%가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또 해방전에 내한한 의료 선교사들은 280명이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미국 의료 선교사의 비중이 69%로 193명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최초의 여성 전용병원의 설립입니다. 이번에 이화여자대학교 마곡 서울병원에 세워진 보구니어가는 아들과 어머니의 합동작품입니다. 이화여대를 세운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턴 1832년부터 1909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는 아들이자 의사인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1856년부터 1922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모자가 함께 1884년에 이 땅을 밟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미국에서의 의사생활을 접고 어머니와 한국 선교에 나선 아들은 참으로 인상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 여성들은 치료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남녀 구별이 대단히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적절히 치료하기 위한 여성 전문병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를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은 어머니보다도 의사인 아들이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병원 설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 영어약자로 WFMS에 보낸 수없이 많은 편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886년 8월 19일자 편지에서 메리 스크랜턴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임의로 쓸 수 있는 병원용 자그마한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그곳은 스크랜턴 의사의 병원과 인접해 있으며 그는 여의사가 올 때까지 여자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설비를 갖춰놓았습니다. 여의사 파견은 여러 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 번 강국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의사와 교사 그리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곳 조선에 지원해 줄 것이라는 응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읽어도 너무나 가슴 뭉클해질 정도의 그런 호소력이 있는 편지들이 수없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스크랜턴 모자의 노력에 따라서 마침내 이 땅의 1887년 여의사 메타 하워드가 내안합니다. 그녀가 기국한 이후에도 그녀는 짧게만 머물게 됩니다. 후임으로 로제타 셔우드가 파견됩니다. 이렇게 해서 1888년 11월 이하학당 안에 독립된 병원이 개업되는데 후에 고종은 이 병원을 두고 여성을 보호하고 구하라는 보구여간이라는 이름을 하사하게 됩니다. 보구여간은 교육기관, 전도기관, 성교교육기관으로 역할이 확대가 되는데 훗날 동대문에 위치해 있었던 구이화여대 대학교 병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국이 걸어온 건현대사의 발자취를 추적하다 보면 오늘의 우리가 주변의 많은 도움과 앞선 세대들의 희생과 헌신과 혼신의 힘을 다한 노력 위에 서있음을 새삼스럽게 깨우치게 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절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가짐,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등은 모두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려 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아쉬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는 역사 자체로 존재하지만 그 역사로부터 배우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때만이 비로소 역사적 사실이 자신의 것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 사회가 지금 혼미와 방황을 거듭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건현대사에 대해서 조금만 깊은 그런 이해와 그런 또 애정을 갖춘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반듯한 그런 사회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와여대 서울병원에서 복원여간을 133년 만에 복원했다는 그런 소식을 보면서 2018년 연말에 냈던 그런 이름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이 정상적인 그런 나라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새로운 채널인 공TV, GONGTV가 개설되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TV를 구독으로 응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GONGTV도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대일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